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이야기다 내가 오늘 누군가 아 잘 타는데 아 시애피 너무 쉬운데 아 학원 숙제 너무 많은데 움직이기 싫어 땀난단 말이야 뭐야 야 덩어리 기준 더 크게 기준 한 팔 간격 바로 나란히 한 팔 간격 한 팔 간격 붙어 붙어 자 체육하기 전에는 몸을 확실히 풀어줘야 안 나친단 말이야 알았어? 네 자 규정에 맞춰서 몸 푸는거야 우와 내가 먼저 알고 있었잖아 두순이 날아갈거야 왜 그래 빨리 나와 두순아 내가 해줄게 알았어 우리 두순이 핫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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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내가 먼저 해줄게 야 야 야 야 야 무서워 무섭다 그만 시원하지 나도 해줘 못할 것 같은데 해줘 너만 시원하잖아 어 하나 둘 셋 아 아 둘 아 야 야 야 야 나 나 지금부터 농구 실기평가라는 시작 할거야 알았어 네 야 쉬워 드립을 한 다음에 레이업만 하면 선생님처럼 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자 따라하면 돼 네 2번 보여줄네 자 드립을 치고 자 레이업 오오오오오오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땡 이렇게만 하면 돼 땡 두더지 화이팅 우와 멋있다 오우 다리가 졌어 잘한다 후우 와우 멋있다 두더지 두더지 0점 왜? 아 왜요? 야 레이업 하랬더니 네 맘대로 뭐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슛 넣었잖아요 0점 아 나 농도는 처음인데 괜찮았네 수나 화이팅 알았어 간다 에어 불쌍 한 번 더 나에게 즐거워 두 번을 더 추워 에어 노선 야 파이팅 파이팅 징징이는 볼코트 없이 0점 다음 다음 야 하하하하 제발 하하하하 아씨 너무 귀찮은데 에이 모르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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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0점이야, 다 0점! 야, 스탠드에서 잠깐 10분간 휴식! 아, 진짜! 아, 너 둘이 가자! 야, 우리 0점이라 자! 야, 이놈아! 청년회 음악학원에서 내준 숙제해야지! 야, 너 또 공부하냐? 야, 너 학원 좀 그만 다녀! 야, 맞다! 너 인기가요 샌드위치 먹어봤어? 아니, 야, 우리는 방송국 못 들어가잖아! 야, 이번에 편의점에서 새로 나왔대! 대박! 야, 우리 먹으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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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살 다 타는데, 야, 체육하기 너무 싫어! 발 깔아쓰기 너무 한 거 아니야? 자, 다 됐다! 뭐해, 구독자? 자, 기대해라! 뭐하는지? 완성! 얘들아, 바로! 짜잔! 야, 너 이러분이 도둑민이야! 야, 도시도 못 썼어! 야, 이제부터 나는 도둑민이야! 도둑민이야! 야, 그리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구찌! 에이! 나이게! 에이! 아지스! 에이! 에이! 이상해! 야, 치아라! 체육복에서 썩은데 난다! 이게 진짜 죽을래, 어? 야, 옷에 명품이면 뭐하노? 얼굴이 배품인데 이게 진짜... 야, 이제 피구 시간이니까 야, 편 어떻게 먹을 거야? 어? 아, 나 징징이랑 펴먹기 싫은데? 야, 둘이 편해! 점프볼! 점프볼, 점프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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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덩어리야, 던져봐! 야, 먹을 줄만 하지 뭐, 던질 줄 알겠냐? 아, 날을! 롤라랄랄라! 가, 먹을 틈 여야, 형아에, 왜그래? 야, 2개, 4개, 5개, 4개...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쭉 친거야! 아우, 야! 아니 옷이 죽고 찐 거야! 너 왜 이렇게 속도로를 강하냐? 이거 게임이잖아! 내가 뭘 속도로 강하냐? 찐어라니까! 나 다시 해! 왜?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야 난 공이 무서우니까 살살 던져줘! 알았어! 살살 던줄게! 자! 판다! 발표! 발표 해줄게! 발표 해줄게! 잡아! 강좌야 잡아! 아! 강좌야! 왜 이걸 못 잡냐? 야! 집중하란 말이야! 집중을! 한 번도 집중이라고! 자보야! 나 어떡해! 자! 강좌! 야! 근데 징징이 어딨냐? 자! 먼저 거머리부터! 아! 뭐야! 가려진 같은 틈 사이로 어! 아!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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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징이! 징징이! 몸 다 풀었냐? 네! 야! 다치지 않게 축구 뛰어놀아! 알았어? 네! 근데 우리 다섯 명인데 편을 어떻게 나누냐? 진짜? 어떻게 해? 아! 나 운동하기 싫으니까 내가 빠줄게! 그럼 넌 뭐하게? 응원하면 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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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팀 어떻게 나누냐? 어? 그게 어떻게 하지? 덴띠로 하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덴띠뽕? 이게 뭐야? 아니야! 우리 동네는 편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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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게일 세이요 알코올 세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아니야! 야! 우리 동네는 하늘과 땅! 이거야! 하늘과 땅이 뭐야? 이게! 대댄지! 이거지! 이게 뭐야? 아! 뭐야 뭐야! 대댄지를 해! 아! 진짜 어렵다! 자! 한 다트 쪽기! 대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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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징징이야! 아! 진짜! 왜 운동도 못하는 징징이랑 편이야! 아! 난 주도지랑 팀 하고 싶었는데! 야! 나 호날 두순이거든! 광자랑 하면 힘든데! 지는 말만 잘하면서 잘하네! 야! 너 투구할 때 짐이나 대지 마라! 호날 두순! 징징! 크로스! Milan! 나이트! 넌...! 다이악! 나이힣! 하나! 나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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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부터 뿜뿜뿜! 나이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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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ık! 에이! 에이! 반전제 4천에 6천 반전 노려보자 침대를 나가서 Do you wanna sail up by?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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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다운다 오케이 침대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개인기를 보여주지 여기 비웃까 여기 당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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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둥이 여기 왜 패스 야 여기 비웠다 아 미치겠다 지밖에 죽고 안하나 진짜로 미치겠다 진짜 저런의 찬스였는데 야 패스 너 어쩌면 저도 잘 못하잖아 야 쟤 너만큼 찬스 나 숨을 수 없다고 지금 끼해라고 개발이 나서 조용히 좀 해 아니 이씨 꼬리 아우 진짜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아잇 아 진짜 밤막 떨어진다 야 일로와 일로와 너 여기서 그냥 키퍼만 해 키퍼만 나오지마 밖으로 나오지마 아따 씨발 용어 낼라그라마 나도 좀 공격수 하자 야 못하네 내 원래 키퍼 여기서 하는 거야 오 끼고 앉았다 내가 뭘 못하는데 니가 개발이라도 내가 패스 못했는데 왜 그래 아우 너 왜 그래 진짜 너 여기서 나오지마 너 그냥 키퍼만 해 키퍼 알겠지? 만졌다 진짜 아우 야 너는 다신 내가 놨더라 키퍼 하려보자 아 부득하라마 아우 진짜 진짜 아우 하나 잘하는지 두껍다 진짜 벙대를 보여주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껍다 가방은 뜯다 둘 셋 우유 한 번 더 넓게 주부가 그 넓게 너 추파고 예 너ї가 불필요 우와 와라 와 야후 와라 스윗 야 너는 골키퍼 그것도 못 막냐? 다운가워 빙지가 가자 야아아아아아 아아야 너 왜 그래 에이 어떡해 굴로우는 공도 못 막아 아우 진짜 내가 그냥 가만히 서있을 했지 서있으라는데 그 굴로우는 공도 발로 못 막냐 아 네가 해봐라 네가 네가 공도 없어서 하지 말고 내가 공이 없어서 할게 네가 골키퍼 해봐라 잘하면 짓다시고 못하면 돼 웃기고 앉았다 진짜로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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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가 좀 슬쏘 테니까 여기 서있어 공격수 네가 해 네가 해서 골 들어가나 보자 내가 진짜 아우 짜증나 내가 공격수 할게 야 지도지 아 지수는 못채기겠네 진짜 광자야 왼쪽 광자야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광자야 어 슛 하으 아 아 아 피곤해, 아... 뭐야 이거? 쌤! 공 좀 쳐주세요! 아이 귀찮게 좀 쉴라 그랬더니 아... 간다! 고장실로 공차한 놈 누구야? 에이, 모르겠다. 저기, 도망가지 말고 빨리 고장실로 헤어 발가락 쌤! 내가 뛰면 다시는 발가락 못 쓰시게 만들 줄 알아! 아, 놀아! 아, 놀아! 아, 놀아! 야, 야, 광대야, 물 한 것만 줘라! 아,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